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본사 현재훈 기자가 오늘 향년 5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. 고 현재훈 기자는 지난 1996년 제주 MBC의 취재기자로 입사한 뒤 보도팀장과 보도국장, 노조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해왔고 2021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. 고인의 빈손은 부민 장례식장, 장지는 한라산 관음사이며 오는 13일 제주 MBC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.